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 2회 통합품질경영기사 네 번째 과목입니다. 신뢰성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번 문제를 봅니다. 지수분포의 수명을 갖는 8대가 있다. 그죠? 8대의 튜너가 있습니다. 튜너에 대하여 회전수명시험을 실시한 결과 고장이 발생한 사이클수는 다음과 같다. 고장시간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95% 신뢰수준으로 평균수명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신뢰구간, 신뢰구간을 추정하면 약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카이제곱분포의 값을 주고 있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8대에 대해서 수명시험을 했는데 보니까 데이터가 8대가 나와있죠? 8개가 나와있습니다. 8개가 나와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고장날 때까지 다 우리가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수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8대가 됐든 전부 다가 됐든 어떻게 됐든 숫자가 8대가 고장날 때까지 했기 때문에 정수중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하고 정시중단하고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명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수명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추정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된다. 그죠? 구간이니까. 구간을 추정하는 거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여기에서 양쪽은 우리가 2t의 값이 들어간다. 그죠? 여기에서도 2t의 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왼쪽은 작은 값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큰 값이 되겠죠. 똑같은 값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주는데 전체가 작은 값이 되려면 이때는 밑에가 큰 값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카이 제곱 분포 값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값은 전체가 작아야 되니까 카이 제곱 분포 큰 값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1-2분의 알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수 중단이니까 2R이 되겠다. 그죠? 2R. 만약에 정시 중단이었다 그러면 2R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는 작은 값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2분의 알파가 들어갈 것이고 똑같이 2R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그죠? 넣어주면 되는데 세타의 추정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인데 T가 얼마냐면 총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8개 데이터 다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 곱하기 T니까 2 곱하기 이 8개의 데이터 다 더하면 669 그리고 얼마가 나오냐면 360이 나옵니다. 669, 36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걸 나눠준다. 여기서도 똑같겠죠? 2 곱하기 똑같은 값이니까 669, 360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몇 퍼센트라고 했죠? 95%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알파 값이 0.05가 될 것이고 알파에다 0.05를 넣으면 여기에서는 카이의 제곱에 0.975가 되겠죠? 그리고 R은 8개였으니까 8이 16 이렇게 해서 16의 값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는 뭐냐면 2분의 알파니까 0.025가 되겠네요. 그죠? 0.025에 그리고 여기서 2R이니까 어떻게? 2, 8이 16, 16의 값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게 이제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 값은 0.025에 16의 값이잖아. 그죠? 그러면 6.91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6.91을 넣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0.975에 16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얼마? 28.85 28.85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눠주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한과 상한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공식에 관한 문제다. 그죠?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호를 사용하여 신뢰성의 척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털링거선 이렇게 돼있다. 그죠? 털링거선 여기서 우리가 RT라는 거는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죠. 신뢰도 신뢰도라는 거는 뭐냐면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살아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다. 그죠? 특정한 시간까지 살아있을 확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신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nt, small nt라는 거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니까 전체 개수에 대해서 고 시간에 살아있는 개수 신뢰도 맞겠죠? 그렇게 해서 구합니다. 신뢰도라는 개념이 자체가 고 시간까지 살아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ft는 1-rt 맞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우리가 ft에다가 rt를 더하면 이 값이 얼마? 1이 나와야지 전체가 100% 아니에요. 이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ft는 1-rt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거는 털렸다. 그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람다 t 고장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ft를 바뀌었습니다. rt로 나눠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ft는 소문자 ft는 여기서 마이너스 우리가 rt를 미분했는갑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ft라는 거는 소문자 ft는 대문자 ft를 어떻게 미분했는겁니다. 알겠죠? dd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미분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분한다. 대문자 ft를 미분하면 소문자 ft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시 나타내게 되면 ddt인데 ft는 여기에서 보면 1-rt라고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넣게 되면 넣게 되면 1-r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해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뜯어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서 1은 미분하면 1이라는 상수값은 제로가 될 뿐입니다. 상수값은 그렇기 때문에 상수는 제로가 되니까 이거는 없어지는 거고 rt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그죠?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보니까 이걸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d dt가 되는데 뭐 r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털린 거는 3번이 털렸다. 바뀌었다. 그죠? 위아래로 바뀌어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이 6번이 8번이 감사합니다.